뭘 봐? 뭐 보는 거야? 한해. 예쁘지? 예쁘네. 뭐 봐? 뭔데? 한해 예쁘다. 뭐냐? 어제도 이랬어. 요즘 자주 이래. 어, 고마워. 알려줘서. 어렸을 땐 해 뜨는 거 보는 거 좋았는데 이제 이상하게 해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. 왜 그런 줄 알아? 퇴근 시간이잖아.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야. 잠시 후. 잠시 후. 열린 그 사랑도.